이 덮밥에 들어갈 에그 스크램블 스크램블 한 4개 해줄게요 2인 기준으로 양파가 좀 투명해지면 찡이용 있죠 찡이용 약한불로 해서 좀 부드럽게 해줄 거에요 약한불로 계속 그렇게 뭉근하게 하면 계란이 더 부드러워지나요? 빠싹 익히면 좀 너무 퍽퍽 하니까 좀 촉촉하게 해 볼 생각입니다 전 요정도 익히고 건질 거에요 왜냐면 건져 놔도 계란 잔열때문에 익을 수가 있어서 요정도 몽글몽글 해졌을때 저는 건져 놓을게요 오늘 참치마요 덮밥에 곁들일 아주 초간당 계란국 새우젓 한 반스푼? 새우젓 없으시면 액젓 같은거 넣어주시면 되구요 액젓 없을땐 고양이 맛을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마늘 한스푼 간 보시고 국간장을 넣을게요 양조간장 말고 물 끓을때 잘 썰어둔 파 오오 계란국에 참기름이 들어가? 설마 아직 모르셨습니까? 네 참기름이랑 후추로 마무리 해주시면 한 3분이면 끝나는 계란국이 완성이 되는 거에요 간단하게 참치마요 덮고 밥을 완성해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 소재 추억의 풍속? 추억을 생각합니다 추억의 맛이랑은 조금 다른데 맛있습니다 간이 맛은 맛나요? 양조에 이렇게만 해도 간 따로 안해도 될 것 같은데? 오우 고소해 예전에 진짜 맛있어 참치마요랑 치킨마요 진짜 많이 먹었는데? 아 치킨마요 맞아 그치? 응 같은 메뉴로 먹어도 항상 먹는 스타일이 달라 아 나 그렇게 먹으면 답답해 내가 한 번에 퍽퍽 놓고 먹으려나? 마요네즈 조금만 더 뿌려서 먹을까봐 응 계란이 엄청 부드럽네 아까 밭살 이렇게 쓰면은 이게 수분감이 없었겠구나? 응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첫분방에 해줄게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